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얘 다른 예로 바꿔라. 그만두게 해라. 일이 안 돼서 좀 안 맞을지, 안 맞을지. 풀어줘서 막고 싶지.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해 이런 거 다 쫓아다 죽일 거야.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. 생활을 무너뜨린 거잖아요. 이렇게 순발을 꼬꼬 입고 있는 거 같아서. 아, 형세요, 나가면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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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. 변두가 없어요. 최대 1대의 소원이 생겼는데요.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.